피드백 시스템 특정 던전의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한 던전은 랭킹에 등재하는 점수를 산정합니다. 랭킹에 등재할 점수 산정 요소는 공략시간, 몬스터 처치 비율, 입힌 피해량, 받은 피해량, 대응, 보스 패턴 등이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의 특정 공격에 대한 피드백으로 막기, 튕기기, 반격, 저항을 화면 우측에 표시하여 전달합니다. UI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UI를 원하는 위치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던전 입장 후 던전 진행도를 표시하여 시간으로 던전의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던전 공략 종료 후 결과창에 획득한 점수를 표시합니다. 던전에서 획득한 점수와 공략 단계를 산정하여 랭킹에 등재합니다.